실전모의사 킬링캠프 A형 자 실전모의사 킬링캠프 A형 오리엔테이션 시작합시다 자 이제 제 커리큘럼 마지막이에요 정말 A형 끝자락에 딱 왔는데 많은 소감들이 있었죠 일단 이제 수업 하시려고 하고 이제 수업은 제가 했고요 수업 들으셔야 고생 많이 하셨고 공부하셔야 정말 수고 많이 하셨어요 이제 정말 마지막입니다 자 일단 이제 생각을 좀 이렇게 해봅시다 자 제가 이제 모의고사인데요 실전모의사 여러분 이제 많죠 많은데 그 중에 좀 좋은 거를 좀 이제 제가 많이 보고 보여드리고 싶어 좀 노력을 좀 많이 했거든요 많이 했는데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시험지 범위가 당연히 전범위죠 A형 출제될 거 전범위가 되고 자 그리고 제가 이제 9월 때 시험까지 일단은 보고 나서 거기에 맞춰 가지고 시험지 다시 구성을 해서 거기에다 일단은 사회차를 딱 제공을 할 거야 제공을 할 건데 어 생각 이렇게 해서 이 사회라는 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 되게 적을 수도 있는데 많기도 해 그럼 또 어떤 식이냐면 제가 보기에는 너무 이제 많은 거를 가지고 있다는 이제 노력하는 것보다는 딱 정제된 상태 때 이만큼만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걸 제가 딱 사회차로 결정을 한 거고 자 이 문제를 풀 때 제가 이제 어떤 걸 주의를 해야 되고 수업을 또 어떻게 또 들어야 되는가 자 그러면 말씀을 조금 제가 드릴게요 자 두 번째 경험 봅시다 강의 특징 자 먼저 이런 게 있어 이 문제를 제가 이제 구성을 이제 딱 단순간에 한 게 아니고 작년 이맘때쯤부터 이제 출발했어요 출발해가지고 문제를 만들고 문제를 이제 다시 풀고 문제를 버리고 문제를 또다시 쓰고 이제 문제를 또다시 만들고 앞에서 뒤에서 만들고 이제 여기서 사오고 저기서 이제 구성하고 저기서 이제 제발 해주세요 이제 하고 이제 해가지고 일단은 거의 1년 동안 이제 문상을 수급했다고 보시면 돼 근데 보통 이런 식이거든요 제가 이제 문제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이제 어떤 좀 느낌이 있냐면 교재에 쓰는 문제랑 시험지에 쓰는 문제를 좀 구별을 시키거든요 이건 정말 시험지에 쓰는 문제만 남겨 놓고 보시면 돼 자 이제 실전 여기 딱 보일 거고 자 그리고 나서 일단 이제 시험지를 보시면요 그리고 해설지가 따로 이제 상세하게 적혀 있을 거야 근데 그 해설지 말고 제가 조금 다른 풀이를 수업 좀 해드릴 것 같아 왜 그러냐는 지루한 풀이 말고 아 실전에서 내가 이렇게 풀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것들이 있을 거야 자 그 맞춰서 제가 일단은 풀이를 다시 해드릴 거고 자 문제를 풀고 나서 일단은 궁금한 게 있다면요 해설강의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고 해설지를 보고 내가 이해 간다 싶으면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 알겠죠? 어쨌거나 학습을 하자니까 알겠죠? 자 두 번째 그 다음에 이렇게 봅시다 시험지는 딱 이럴 거예요 이제 시험지를 딱 받아 받으면은 봉투 안에 시험지가 들어있어 근데 택배 상자 뜯듯이 시험지를 뜯으시면 안 돼 그럼 시험지가 같이 찢기거든? 알겠죠? 자 그럼 이제 생각 이렇게 합시다 시험지를 딱 보시면은 봉투 안에 4개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1회, 2회, 3회, 4회가 들어있고 그걸 맞춘 해설지가 또 이제 한 세트로 묶여서 들어있을 거야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OMR 카드가 딱 4개가 제공이 돼 더 줄 수는 없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마킹을 잘하는 것도 결국 시험의 종점이야 그렇지 않을까? 왜냐하면 시험 다 풀어놨어 마킹 안 했어 내년에 다시 풀 수는 없잖아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단은 마킹까지 다 연습을 하자는 의미에서 일단은 제가 이렇게 드리는 거고 자 구성을 딱 보셨을 때 이 생각하셔야 돼요 이거 하루에 4개를 다 풀자고 말도 안 되지 그치? 그래서 나름 좀 템포를 좀 낮추시면서 일주일에 한 개 또는 이제 일주일에 두 개 정도 딱 맞춰서 계속 연습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니까 알겠죠? 자 그럼 이제 요 얘기 한번 해봅시다 누가 봐야 되는가? 사실 A형 다 봐야 돼요 지금 수준에 상관이 없어 제가 여름방학 설명을 할 때쯤에 이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지금부터 하는 공부는 많은 걸 알아가는 게 아니고 모르는 걸 채워나가야 돼 그 채워나가는 마지막 과정 중에 하나가 모의고사로 보시면 돼요 자 절대 시험을 보시고 아 이건 내가 몇 점이고 저건 몇 점인데 슬퍼하고 기뻐하면 안 된다는 얘기야 자 이건 딱 실전으로서 어떤 생각하셔야 되냐면 점수보다는 내가 도대체 아는 게 무엇이고 모르는 게 무엇인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고 자기 스스로 일단 판단의 기점을 다시 세우셔야 된다는 얘기야 알겠죠?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자 그리고 이제 시험장에 가시면 무조건 이런 일이 있을 거야 돌발사항이 있을 겁니다 이 돌발사항은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제 겨울이니까 거의 겨울 이제 가을이니까 옆에 내가 막 유자차를 따라 마신다 그런 게 아니고 시험장에 가면은 문제 안에서 되게 낯선 문제가 한두 개는 좀 끼어 있을 거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약간 수능시험 이런 게 있어요 한 18번 19번쯤 또는 이제 가다 보면은 안 냈던 얘기를 흑하고 내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 그거에 대한 대비도 어느 정도 되게 제가 문학을 구성을 했습니다 자 그럼 결국 이 얘기야 우리가 이제 맞춰야 되는 거는 일단은 21번을 30번도 맞춰야 되겠지만요 나머지로 깔끔하게 다 맞춰야 되거든요 그래서 모든 상황을 다 훈련을 시키려고 제가 시험지구 구성을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공부를 좀 더 하고 이제 이거 시험 봐야 될까요?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 우리 공부 덜 됐다고 해가지고 시험을 안 볼 수는 없잖아? 그쵸? 저도 이제 어릴 때의 경우는 좀 이런 게 있어요 시험 공부라는 거 자체가 완벽하게 대비하는 거 자체가 불가능해 열심히 하나가 계속 점검하고 그리고 또 점검하고 점검해가지고 그냥 이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부담속에 생각하지 말 것 이라고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이 얘기 한번 해봅시다 어떤 주의점이 있느냐 일단은 실전모교사를 보는 이유가 있어요 보는 이유는 좋은 문제를 풀어보자고 물론 이유가 있겠지만은 더 정확한 이유는 시험지를 컨트롤하는 능력을 길러야 되거든요 자 물론 현장에서는 학생들이 와서 실제로 100분 동안 시험을 보거나 가치없이 걷어갑니다 오엘마크가 걷어가서 바로 채점을 해버리거든요 자 여러분들 그렇게 제공해드리고 싶지만은 사실은 그게 제가 이제 가서 거둘 수는 없잖아 거둘 수 없기 때문에 스스로 그걸 감독을 다 하셔야 돼 자 예를 좀 들어볼게요 제가 이제 시험장에 생각하는 골든타임이 딱 20분이야 어떤 20분이냐면은 모든 게 다 끝나고 또는 한 29번이나 30번쯤 갔을 때 이제 많으면은 40분 50분 적으면 20분 정도 남을 수도 있어요 남을 수도 있는데 그 20분을 잘 컨트롤 잘 하셔야 되거든요 자 이게 무슨 얘기인지 생각 이렇게 해볼게 집에서 20분이 남으면 아무 생각이 없어 우리 예를 들어서 사실 이제 인문계 A형 같은 경우는 제일 부담스러운 문제가 몇 번일까? 30번이지 30번 문제를요 20분을 주고 집에서 그냥 푸세요라고 얘기하면은 그냥 다들 꾸덕꾸덕 잘 풀어 사실 이제 이렇잖아 우리 일상 후 수업하면서 받겠지만은 그냥 해보는 게 제일 좋은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너무 많은 생각보다는 그럼 이제 그건 부담스러지가 않은데 이게 시험장 가면요 약간 느낌이 다르거든요 20분이 딱 남잖아 온몸에 땀이 나 내가 이제 살아왔던 인생들이 생각이 나 나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시오 왜 그러냐면은 사실 그렇잖아 인문계 같은 경우는 수학 하나가 틀리는 순간 약간 좀 너무 격차가 커져요 근데 그걸 꼭 맞춰려야 부담감이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 집에서 연습하시듯 그런 생각 하면서 가셔야 돼 무슨 얘기냐면 남은 20분 어떻게 컨트롤 할 것인가 자 이거를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 저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제발 마음의 평정심을 가지시고 자 20분이 생각보다 굉장히 긴 시간 이거는 너네 집에서 20분 주고 치킨 먹으려면 다섯 마리를 먹을 수 있어 엄청나게 긴 시간이야 이거를 가지고 컨트롤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 마음을 가다듬고 아 딱 나랑 29번 또는 30번 딱 한 문제만 남아있다 생각하면서 문제를 그냥 풀어야 돼 그리고 나서 검토를 해야 되는데 애들이 잘못된 이런 게 있어요 20분이 남으면 포기라고 앞에 걸 다시 풀어보거든요 우리 절대로 그러지 맙시다 애초에 풀 때 깔끔하게 한 방에 풀어놔야 되고 문제를 풀면서 내가 이제 이건 확실하게 맞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문제는 절대로 다시 풀면 안 돼 자 문제 꼼꼼히 다 읽어보셔야 되고 일단 하나하나 다 점검해서 아 이건 다시 풀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리고 나서 21번 29번 그리고 30번을 대하는 자세는 좀 다르게 가셔야 되겠죠 그럼 선택 이렇게 해야 돼 우리가 사실 다들 그랬으면 좋겠지만은 모두 다 100점대는 아니잖아 그럼 생각 이렇게 해봐 내가 지금 시험을 딱 봐서 어떤 걸 맞춰야 되고 어떤 걸 놓쳐야 되는가 놓친다는 게 아니고 어떤 걸 내가 과감히 버릴 수 있는가 이거라는 고민도 필요하다는 얘기야 실제로 어떤 식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시험장 딱 갔는데 21번이 너무 어려워 사실 그럴 수도 있어요 너무 어려우면은 그것만 붙들고 있다 뒤에를 못 푸는 애들이 꽤 있거든요 우리 그러지 맙시다 어떤 게 더 중요하냐면은 문제를 풀다가 아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하면 일단은 좀 고뇌해야 되는 문제가 넘어갈 필요도 있어 그때 능력이야 실제로 또 이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니 선생님 넘어가래 다 넘어가면 안 되고 문제를 풀다가 아 이거는 좀 나중에 풀어야 되는 생각이 드는 문제가 있으면 일단 넘어가시고 시험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보는 것도 되게 중요해 그리고 나서 자 0점에서요 100점을 쌓아 나간다는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야 그리고 일단 약간 드라마 같잖아 왜 그러냐면은 시험을 보는 게 약간 이런 식의 인생이랑 똑같아 계속 잘 가진 않아 막히는 경우도 있고 돌아가야 되는 경우도 있을 거야 자 모든 경험을 다 시켜드릴 테니까 연습을 잘하자는 얘기야 알겠죠? 자 그렇게 준비를 하시고 자 그리고 문제를 풀어보고 당연히 해설 강의 들어가는 당연하지 않을까 제가 모든 문제를 해설 강의 하지는 않을 거고요 A형 같은 경우에 제가 내용 정리를 좀 꽤 많이 해드릴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좀 지키셔야 되니까 그리고 반드시 이걸 보셔야 돼 제가 21번 하고 30번을 딱 시험장에서 어떤 느낌을 풀어내는가 이거를 관찰을 많이 하셔야 돼 그리고 자 여러분 풀이랑 제 풀이랑 거의 비슷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 이렇게 봅시다 시험지가 딱 4회죠 자 그 실점처럼 끌고 가는 게 맞아 실점처럼 끌고 가자는 것은요 제발 아까처럼 시험장에서 긴장감 가지는 것처럼 집에서 긴장을 하셔야 돼 예를 한번 들어볼까? 집에서 100분 동안 수학 공부하면 안 힘들어 물론 머리가 좀 아프지 근데 제발 시험장에서 100분 동안 딱 수학 시험 100분 보고 나면은 정신이 혼미해지거든요 그 정도 에너지 쏟아서 봐야 돼 이거를 일주일에 4개를 다 푸게 되면 말도 안 돼 정말 정성 들여서 자 그리고 절대로 주의할 거는 시험이 빨리 끝났다고 해가지고 시험을 종료하시면 안 됩니다 100분을 풀로 다 쓰셔야 돼 그래야지 많이 일단은 실점은 어디서 의미가 있어 거기 안에서 나름 컨트롤한 상황 능력을 길러야 된다는 얘기야 너네 이럴 수는 없잖아 시험장에서 시험 빨리 본다고 해가지고 뭐가 되는 거 아니죠 절대로 그렇지 않아 자 그렇기 때문에 천천히 템포 맞춰서 아 내가 이 상황에는 이렇게 저 상황은 저렇게 실제로 문제 풀다면 노가다 할 수도 있어 어쩔 수 없는 거야 그것도 다 해보셔야 된다는 얘기지 알겠죠? 딱 이게 인생이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딱 시험이다 생각하시면서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은 제가 이제 이런 말씀 좀 마지막으로 드릴게요 일단은 저희 이제 커리큘럼 마지막이고요 자 여러분들 일단 저와 이제 공부를 하게 된 마지막 순간을 보시면 돼 자 문제를 보면서 문제를 풀고 나서 자 정말 정성대로 문제를 푸시고 그리고 정직해 줘야 됩니다 자신의 결과에 정직해지고 자 점수까지고 쓸쓸하고 우울해하지 말고 내가 뭐가 부족한지 그거를 잘 채워서 수능 가서 다 좋은 결과 있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